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그동안 제가 미생물농법, 미생물로 농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문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도시에서 살면서 자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단독주택하는 사람들은 옥상에서 조금조금 농사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분들이 미생물농법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미생물 제재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조그만한 패치 같은 거, 물에 담그기만 하면 그게 발효가 되는 그런 패치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황사람 박사가 아마 조만간에 한두 달 안으로 제품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게 농사하시는 분들이야 그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만 조그만한 10평, 20평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간편한 패치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미생물농법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미생물에 대해서도 물론 알아야 되죠. 미생물이 어떤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온도를 좋아하고 어떻게 분열을 하고 어떻게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지만 식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 식물이 단순하게 가만히 놔둔다고 이제 걔들이 무조건 잘 자라고 뭐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걔들도 이제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호가 이제 병충해져요. 뭐 이제 벌레가 이제 많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 식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면 벌레들도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식물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뭐 잎이라든지 아니면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벌레 해충이라 그러죠. 해충들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식물들을 더더욱 병들게 만들죠. 사람도 마찬가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도 알아야 되고 식물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벌레들도 저거들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벌레가 나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실제 그 벌레들하고 식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이제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공생하고 또 때로는 이제 서로 먹고 먹히고 이런 관계도 되겠지만 그 관계들도 알아야 됩니다. 벌레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동물 동물에 대해서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인간은 뭐 어떻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관계된 그런 의학 어술, 병, 약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다른 약간 이제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의외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동물들을 아니 농사하는데 왜 동물을 알아야 되느냐 이러는데 동물들을 이해하고 또 동물들의 그런 습성 또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자기들 종끼리 아니면 다른 종끼리 또 가족들을 지키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그 동물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식물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 같아요. 식물은 이제 우리 인간도 거의 동물이죠. 우리 동물들하고는 전혀 별개의 그런 이제 생명체 그런 진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식물을 이해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많죠.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동물을 이해를 하게 되면 한 다리 거쳐가지고 우리가 다리가 저기 저까지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건너려니까 조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징금다리처럼 다리를 하나 낳아가지고 건너면 쉽죠. 그래서 동물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동물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물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식물을 이해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곤충을 이해하게 되죠. 곤충을 이해하게 되면 미생물을 또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미생물, 식물, 그다음에 곤충, 동물, 인간 이걸 우리는 이제 생명체라고 합니다. 전부 하나의 공통점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체들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또 서로 의지해가면서 또 뭐 서로 이렇게 그걸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한다. 자연을 이해를 해야 되고 생명을 이해해야 되고 그 생명체가 인간만이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죠. 식물도 생명체고 미생물도 생명체고 곤충도 생명체고 동물들도 생명체입니다. 벌레들도 생명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식물들이 이제 제가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팻말이 있더라고요. 벌레, 저기 벌, 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인간은 몇 년 안에 인간들도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도대체 뭐야. 이것들만 이제 그 벌들이 꽃, 암수수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벌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제 이 식물들의 암수수수 매개 역할들을 벌들이 잘 못 안 하게 되면 식량 생산이 뚝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굶어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이런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벌이 자연계에서 암수수수 꽃받이가 하는 거 그거는 한 10% 정도밖에 안 안답니다. 벌은. 그 외에 이제 곤충들 곤충들도 하고 또 바람. 바람을 우리가 이제 봄되면 이제 그 꽃이 뭐 이런 거 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저기 봄에 이제 알레르기 일으키는 그 꽃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그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멧돼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에 이래 있는 그 동물들이 이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서 이제 꽃가루를 다른 데로도 전달을 하죠. 그래서 벌은 실제 자연계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벌이 그걸 이제 만약에 벌이 멸종을 했다 그러면 10% 정도는 이제 역량이 있겠죠. 근데 나머지 90%는 이래저래 해가지고 또 다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도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저기 물고기들 그 알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물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들도 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저기 호스 같은 데에 나와 있는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먹고 그 다음 저 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알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변 대변 두듯이 이제 곧장에 이제 먹은 그 씨 그걸 갖다가 저 밑에 한 뭐 억수로 떨어진 데다가 그걸 또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식물들의 그 개체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막 이동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농사한다 해가지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저기 뭐 채소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을 한다 배출을 한다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들 생명체의 흐름들 그리고 자연의 흐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이제 어제 새벽에도 이제 그 황새란 박사하고 여기 이 이름이 황새란 사람 이름입니다. 제 와이프 이름입니다. 그 뒤에 박사자가 붙죠. 황새란 박사. 유인교는 이제 유익한 인체의 균 이런 것 뜻이죠. 자 어젯밤에도 새벽에 이제 뭐 이렇게 잠 깨면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거의 24시간 연구한다고 봐도 관이 아니에요.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만 나면 이야기 자기 뭐 또 그것도 실험해보고 이러는데 이제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와 이거 이제 식물 이제 그 저 식물 농사하는 거 이거 동영상 지금 100개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책만 해도 벌써 뭐 60권 70권 거의 뭐 하여간 지금 찾고 있는 책까지 합하면 좀 접업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바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어 뭐 식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제 곤충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곤충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곤충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곤충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종의 기원 이제 찰스 다윈이 이제 그 지은 책이 있죠. 이제 종의 기원 이제 그것도 아무래도 알아야겠다. 아 왜 이 생명체가 이제 지구상의 이제 종들이 도대체 뭐 어떠면 이제 서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공부해야 했다. 저는 이제 그걸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책 어디 있을 거라고 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책을 보면 막 이렇게 줄 꺾고 뭐 막 그 녹음하고 뭐 책을 완전히 너들너들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네가 보고 나는 새로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알아야겠다 이런 거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 이렇게 한 바퀴 딱 돌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그림이 나오는 거죠. 큰 풍경이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는 뭐 강이 있고 여긴 덜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렇게 천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행 가듯이 이쪽 구경 가듯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이야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이제 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좀 빨리 아마 해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걸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뭐 제가 보통 책 한 권 뭐 어지간히 두꺼운 것도 한 4, 5시간이면 이제 다 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고 나면 이제 그 밑줄 작업을 해요. 이제 처음에는 연필로 두 번째는 파란색 연필로 세 번째는 빨간색 연필로 밑줄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밑줄 작업한 걸 이제 녹음을 합니다. 이제 그 녹음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밑줄 작업한 걸 이제 녹음, 제 목소리로 녹음한 거죠. 제 목소리로 녹음한 걸 이제 2배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걸 탁 틀어버려. 그러면 이제 청각 듣고 그 다음에 시각 그걸 보는 거죠. 보다 보면 책 한 권 읽는데 1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4, 5시간이 걸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볼 때는 한 시간 안에 그 한 권을 다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은 전체적인 스토리, 흐름이 이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밑줄 작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연필로 파란색 연필로 빨간색 연필로 딱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걸 딱 녹음하고 듣게 되면 한 시간 이내로 그 책을 다 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오전에만 해도 벌써 책 한 5권 정도 읽는 거는 이거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책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뭐 쪼꼬우유 한 잔 마시고 이거는 커피우유입니다. 그리고 또 책 한 권 읽고 맛있는 것도 하나 먹고 또 책 한 권 읽고 맛있는 거 먹고 오전에 그냥 다섯 권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이제 많은 극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그거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죠. 스스로를 그러면 그게 빨리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그게 제가 조금 유리하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책을 읽고 반복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뭐가 달려지는 거 아니? 머리 속에 뭐 짓이 많아진다. 그게 아니고 새롭게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세상을 보는 생명체를 보는 그다음에 곤충을 보는 동물을 보는 그런 이제 시각이 생겨요. 새로운 시각. 그 시각 그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농사에다 접목을 시키게 되면 아니 그냥 획기적인 방법들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방법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들. 그걸 이제 우리는 아이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이 보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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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 떠올라요. 그게 또 제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거를 또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머릿속에 생각, 상상 그걸 실제로 해보면 10개 하면 9가지가 저는 보통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는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 수많은 실수 이런 걸 엄청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실패의 노하우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실패의 노하우가 저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많이 봤다는 건 뭡니까?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 그리고 해봤자 몇 개밖에 안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월등하게 많은 겁니다. 저는 실패를 무지박지하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월등하게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제 전학기를 집에 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정신을 빼놓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걸 몰라도 전화기는 제가 들고 다니고 전화 받는 걸 무지 잘합니다. 그래서 황사람 박사도 전화 같은 거 일하다 보면 잘 안 받아요. 항상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받는 게 일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세 개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또 그다음 거, 이게 그거 될 때는 다음, 여기 통화 중일 때는 다음 걸로 이렇게 울리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몰라도 전화기는 꼭 들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걸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정리해가지고 내일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타밭에 농사한다 아니면 옥상에서 농사한다. 그러니까 그것만 미생물을 이렇게 뿌리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작물이 잘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열 평밖에 안 되는 그 땅이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또 여러분도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먹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간다든지 똥을 산다든지 이게 생명의 선순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풀 한 폭이 올라오는 그것도 이거 풀 안 한대, 이거 상처 안 한대, 이거 고추 안 한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럴 바에 맡아가서 돈 주고 사 먹죠. 말라고 이렇게 힘들게 땅에다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 줌 흙, 이 조그만한 흙 거기에서 콩 하나가 올라오더라도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체. 그래서 이제 생명을 이해하지 않고 농사를 한다. 이거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공부한 거.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이 책인데 동물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동물. 이 책 제목이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 책 제목입니다. 조금 두꺼워요. 약간 두꺼운데. 엄청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눈뜨면 제일 먼저 이 책부터 읽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고. 그리고 뭐 이렇게 눈 감으면 또 이 책 읽습니다. 동물들의 생각. 동물들도 생각을 하고 의식이 있어요. 지 나름대로 할 거 다 합니다. 우리들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읽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물이 생각한다면 곤충들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식물들도 생각을 합니다. 식물들도. 식물들도 우리들처럼 느끼고 보고 촉각하고 냄새 맡고 전부 다 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그리고 미생물들도요. 지 생각할 거 다 합니다. 미생물들도. 눈에다 안 보이는 그 미생물들이 도대체 뭘 해? 이러는데. 저희들은 미생물들을 오랫동안 봤거든요. 계속 촬영하고 시켜왔는데. 걔들 다 할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생명체다. 그래서 우리 생명을 이해하는 거. 이게 무지 중요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강하니까 우리 또 미생물 약간 몇 개 하나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흥미롭네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혐오예요. 이 둥근 거. 혐오가 이제 혐오인데. 오늘 지금 한 400배 정도인데. 이 안에 보면 얘들도 먹고 소화하고 싸고 할 거 다 합니다. 이 안에. 1000배로 보면 이 안에 다 보여요. 이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게 다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생물들은 크게 둥근 거.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생긴 것들이 있고. 또 이 밑에처럼 이렇게 이제 기딘하게 찌렁이처럼 생긴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생물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그걸 식별하고 구별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흑인들 얼굴을 보잖아요. 그럼 흑인들 이제 얼굴을 보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우리 구별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동양, 한국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구별해내죠. 그래서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효모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동그랗게 생겼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구별해도 이 효모 하나하나도 저들끼리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얼굴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들. 동물들 마찬가지고 곤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곤충, 개미 여러분들 얼굴을 구별해냅니까? 그런데 개미들 저끼리는 이에는 이제 어떤 누구고 누구고 다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물 얼굴을 보면 양들 보면 전부 똑같이 생겼지. 뭐 이 양이 이제 뭐 어떻고 저 양이 어떻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저끼리 그걸 다 구별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들도 우리가 보면 다 원숭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원숭이들도 이제 쟤는 이제 누구 집 아들, 쟤는 누구 집 딸, 쟤는 성질이 조금 좋아. 쟤는 뭐 전부 구별을 해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체들을 대할 때 작다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든 곤충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모두가 다 생명체다. 그리고 그 생명체를 대하는 그 시각, 보는 거 그걸 우리가 조금 넓혀보자. 다르게 한번 이렇게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어, 외국어를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면 영어 문화권의 문화 또 그쪽 사람들 뭐 이제 그쪽의 음식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폭이 넓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말을 배웠다. 그러면 이제 중국 문화 또 중국 사람, 중국 음식, 중국 술 이래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시각이 넓어지는 거죠. 스페인어를 배웠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 하나를 배웠다 그러면 배우고 나면 그거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식, 시각이 보는 그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미생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는 시각을 우리는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각을 넓혔을 때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속 보게 되면 그냥 계속 제자리 그름밖에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땅에 만약에 어떤 어떤 병충해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농약을 뿌리라. 어떤 어떤 해충이 생겼다. 어떤 농약을 뿌리라. 뭐 그거대로 한다고 그러면 1년에 10분이고 20분이고 농약을 뿌려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위장이 안 좋다. 그럼 병원 가가지고 처방받아가지고 약국에서 위장약 먹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무릎이 안 좋다. 병원 가가지고 처방받아서 약국에 와서 관절염약 먹잖아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땅이 뭐 이렇게 병들었다 어쩌다 식물이 병들었다 그러면 인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은요. 절대 인간처럼 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인간처럼 어디 아프다고 뭐 주고 어디 아프다고 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짠 하고 낫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넓혀보자. 그게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거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런 거는 보니까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미생물 농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고 하면 좋다. 물론 좋죠. 나쁠 게 뭐 있어요. 좋은 거 주는데. 그런데 그거는 유튜브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런 생명을 이해하는 생명을 이해하는 그게 저는 이제 배경 지식이다. 그게 기초 지식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는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전화기 찾으러 가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제가 뭐 이런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오후 되면 뭐 11시 12시 이렇게 되면 뭐 그때부터는 전화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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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